이렇게 이 농약으로 벌이는 범죄만큼이나 치명적인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또 있죠. 바로 음주운전인데 대구에서요 큰일 날 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남성이 길을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한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더니 상가와 가로수를 들이받습니다. 아주 크게 부서진 모습인데요. 인도를 지나가던 행위는 파편에 맞아 넘어졌습니다. 놀란 시민들도 모여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잠시 후 차량 조수석 문이 열리면서 한 남성이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사고를 수습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살피는가 싶더니 현장을 벗어나 유유히 걸어갑니다. 뒤쪽을 보시면 사고 영향으로 타이어가 인도에 떨어져 나가 있는데요. 그런데도 뚜벅뚜벅 그냥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아났던 남성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17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저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린 사람 17살 고등학생이었다고요? 네, 심지어 무면허의 음주 상태였기 때문에 면허 정지 수준의 어떤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됐다는 건데요. 차량 상태 보시면 아시죠? 굉장히 큰 사고고 차량도 굉장히 많이 파손됐고 파편으로 60대 행인이 다칠 정도로 큰 사고인데 본인도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뒷좌석에는 이 차량의 소유주인 20대 남성도 있었습니다. 구호 조치조차 하지 않고 저렇게 도망가는 모습인데요. 혼자 도망간 것이군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20대 남성과 고등학생이 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특가법상, 도주치상, 무면허 운전죄, 음주운전죄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서로 운전을 안 했다고 하는 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차 안에 두 사람밖에 안 타 있었고 차량이 운행을 했다면 누군가는 운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금방 확인되는 사실 아닌가요? 주변 CCTV 분석을 하고 또 이제 어느 식당에서 나와서 차량에 탑승하는 그 장면만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부인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경찰에서는 실제 누가 운전했느냐 조사 대상이고요. 그리고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뒷좌석에서 또는 조수석에서 술 취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방조하거나 독렬을 했다라고 한다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같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좀 밝혀줘야 될 게 아까 저 차의 뒷좌석에 20대 남성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자리를 옮겨 탄 것인지 아니면 사고 충격 때문에 움직인 건지 뭐 이런 것까지 좀 명쾌하게 다 조사를 해야 될 부분 아닐까요? 네 운전자 보시면 운전자 쪽에 문을 열지 못하니까 실제 운전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17세 고등학생이 조수석으로 나왔거든요. 조수석에 있던 20대 남성을 뒤로 보내고 본인이 그쪽으로 나온 것인지 처음부터 뒤에서 탄 것인지 이 또 20대 남성 어느 정도의 혈중알코올 수치가 있는지는 이제 여러 가지 CCTV나 술 먹은 장소의 목격담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특정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요. 결국은 음주로 큰 사고를 내고 행인도 다치게 하고 무서우니까 본인도 아픈 상황에서도 저렇게 유유히 사라지는 장면을 보실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음주 뺑소니 사건입니다. 지금 저 둘 중에 서로 운전을 안 했다고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CCTV 분석을 통해서 금세 드러날 것이고 하지만 운전을 누가 했든 간에 다른 한 사람은 당연히 음주 방조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음주 방조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술을 먹었는지 알았는지 그리고 운전 키를 줬는지 그리고 운전을 하라고 시켰는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될 것인데요. 음주 방조뿐만 아니라 지금 17세면 고등학생이잖아요. 무면허인 사실도 알고 시켰는지 이 차량 소유자가 그 당시에 이 사람과의 관계는 어땠는지까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